우리 전재원 전원사님 말씀 3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웅국 선생님이 그때 황우여 위원장을 만났을 때 숨어있는 보수 연예인이 많다 그러면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식사도 하고 사진촬영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렇게 사진 찍어주고 밥 같이 먹었으면 다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김웅국 선생님은 정말 보수를 위해 많이 헌신을 해오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89년에 호랑나비로 사실 혜성같이 등장을 해가지고는 연예프로 계속 나오셨고 처음에 정치판에 들여놓으신 게 왜 2002년에 정몽준 후보를 네. MJ. 월트컵 4강 때문에. 그때 한 거의 25년을 보수 정치를 위해 그때 제가 이해찬 캠프에 있다가 그걸 넘어간 거예요. 제가 그때 다 알고 있죠. 근데 이게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보면 예를 들면 김미화 씨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광우병 때문에 절대 소고기를 안 먹는다 그런 김규리 씨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 가서 이렇게 햄버거 먹고 있는 거 딱 찍혔던 분. 그때 소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고. 네. 그 발언이 뜹니다. 그 다음에 최욱 씨라고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이 있었는데 KBS에서 정치 프로를 또 이렇게 진행까지 했단 말이에요. 매일 라이브를. 그때 저는 정말 심하다고 느꼈던 게 그때 MBC, KBS, SBS 그런 방송 해가지고는 거의 좌파 연예인들, 유튜브 했던 사람들, 문재인 대선 도와줬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프로를 하나씩 장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챙기는 게 잘 안 돼 있고 심연섭 씨 같은 분이 계시거든요. 그 친구도 일이 없어요. 그분 아버님이 아웅산 테러 때 저 돌아가신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분이 개그 콘서트에서 가장 잘 나갔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을 안 좋고 이회창 대통령 후보를 그때 도왔다고 그 이후부터 아예 방송에서 없어졌거든요. 근데 우파는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들은 하나도 안 챙겨요. 근데 이런 기브앤테이크가 되지 않으면 서로 이렇게 연대가 형성이 안 되고 계속 도와주는 게 안 되거든요.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그 좌파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뭔가 이렇게 군부독재에 저항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끌어오르려고 했던 연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되게 조직화되어 있었고 우파는 서로 자기가 그냥 잘나가지고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고 내가 잘나서 도와주는 거여야지 같이 갈 동지라는 생각이 저는 약했다고 봐요. 나는 국회의원 뺏지고 쟤는 보좌관이고 쟤는 자원봉사자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연예인 각각의 자리가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의 패밀리고 이 사람을 끌어줘야 된다는 의식이 저는 부족했고 지금의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운동장 기울어져 있고 우파가 약자예요. 열쇠예요. 우리가 연대를 만들어서 같이 가지 않으면 계속 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1분 더 주세요. 방송산법. 방송산법. 법사위에서 통과됐다고 아까 제가 속보에서 봤거든요. 방송산법이 무슨 얘기냐면 EBS, MBC 그리고 KB댄스의 이사회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 이사회 구성원들을 방통위원장이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김홍일 방통위원장 그 숫자를 늘려버린 다음에 야권이라든지 시민단체의 영향을 입김을 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는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나왔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장 방송이 편향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자기들 편이 많이 나갈 테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막 통과시키고 받아 받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거부권을 또 행사해 또 행사해 이거 독재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방송산법 반드시 받으면 안 되는 거고요. 공영방송은 거기에 맞는 무게와 책임감이 있고 이사를 그렇게 늘리면 또 비용이 들잖아요. 비용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야 되는데 숙고도 없이 자기네가 밀릴까 봐 다음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쑤셔넣기식의 법은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거고 우파는 이거를 막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김은국 씨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 도와주셨던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배려 있어야 우리는 다음에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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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